뭐에요? 결정창? 결정창 엄청 약해가지고 안쓰는거에요 아까 결정창 썼는데 대미지가 눈꽃만큼 달더라고 눈꽃은 아니고 보통 대미지보다 조금 밖에 더 안달더라구요 잠깐만 나 장비 안바꿨네 아이고! 아 맞았어 저 여기라 자 화염 체스 잭으로 가죠 이게 근접해서 맞으면은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한다던데 소울 휘날리는 소울창처럼 맞네 에너지 근데 되게 조금밖에 안단다 야 그냥 소울창 뜨는게 나빴다 덩치가 커가지고 아이고 자자자 빨빨리 죽어라 빨리 쏴 빨리 쏴 빨리 쏴 아이고 아이고 죽는다 오오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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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뭐야 이거 또! 오! 자 대바라도 별로 안 아프잖아 반가워 와 얌전하게 소울 볼트나 오 안돼 안돼 안돼! 안돼...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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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ge 안돼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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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에는 한방이야 새로 찍기는 무조건 한방이야 아.. 저 지금 댐딜 욕심부리다가 이번에 끝내야지라는 욕심부리다가 죽어버렸어 아.. 예..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쓰죠 아.. 제발 지금 거의 패턴을 좀 알았는데 좀 운이 좋은것도 있었어요 안그러면 또 적금 깨야되서 아.. 저 이거 좀 제대로 쓰고싶은데 화염폭풍 화염폭풍을 좀 제대로 쓰고싶은데 정말 쓰기가 어렵네요 자 가죠 자 가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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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러지도 말지 매트리스 짓니? 아이 뚱하였어 이씨 아이 에스로리스 있던 말따 ㅅㅡㅡㅡ 이거 무서워요? 야 이 왜이래? 나..날보거나? 도라다다 오다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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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지금 때려놔야 돼 오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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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돼! 안죽었어 안죽었어 안죽었으면 됐어 한 방향으로 안죽었으면 됐어 이제 죽었다 이제 나 혼자 자 오오! 저거 뭐야! 야 저 피턴 뭐야! 야 야 왜 왜 생각위로 금방 깰수로 알았는데 얘는 좀 안된다 예 저건 깨야죠 뭐 이제 소울도 얼마 없어요 남게 이제 소울도 얼마 없어요 남게 어.. 아 근데 못깰 정도는 아니니까 예 그.. 그 강아지 이후로 그니까 쥐 쥐 쥐 녀석 이후로 어.. 범위 공격이 굉장히 큰 애들만 나오네 이제 공격 범위가 굉장히 큰 애들만 나오네 어.. 아유 맞쥐잖아 이즈 아이 아이.. 지금 마지막! 피하고! 아휴! 야 이거는 화연 챕측도 안되겠다 틈이 안나 화연 챕측도 화연 챕측도 다른걸로 바꾸자 이것도 지금 틈이 안나 아슬아슬해요 틈이 딜이 살짝 아슬아슬해 아 또 맞았네 자 자 아아 아이고 얘네들 안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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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자자자자 아 아 왜 안다가 아 그가 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후라구 이고 경험 4천이더라구요 수리할때 포네가오는 수리할때 8천이에요 아 근데 모든게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야 지금 거의 다 한방이에요 한방 거의 다 예 6천이건 8천이건 어쨌든 비싸요 지금 천이 아까운 소울인데 근데 저거쓸 돈은없어 에에에에에에 그건그렇죠 뭐괜찮아요 대바라도 살짝 그 힘들긴해요 지금 대바라도 대바라도 일단 놔두자 맨 마지막에 쓰더라도 이거부터 쓰자 좋아요 아 나 나 나 중독됐네 좋아요 가죠 오 안돼 오 지금 위험했어요 야 지금도 위험해 지금도 위험해 야 뒤에 뒤에 있는데 어허 어어어 안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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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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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죽었어 안 죽었으면 됐어 이렇게 오케